이번 시간에는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유명한 예언가인데 그림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림으로 해서 예언을 많이 남겼는데 그 그림 예언의 뜻을 풀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 이 뜻은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선비는 글풀이 선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글을 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봉된 두루마리 책인데 두루마리 책을 풀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이 유불선에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불선의 통상적 관념의 글을 글풀이 선비는 세상의 임금과는 현재 지금 알고 있는 뜻과는 다른 가지로 푼다. 이게 다른 가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글풀이 선비가 현재 모든 종교 경전이나 통상적 관념의 글을 다른 가지로 푼다는 뜻입니다.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글인 예언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책을 펴서 넘기고 있는데 그렇게 글을 풀어보니까 여기는 이것은 핵전쟁, 핵구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이렇게 발전 도상에 있어 핵전쟁을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핵전쟁을 염려한다는 그런 예언서나 경교 경전에는 그걸 염려하는 글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길고 이렇게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관을 쓰고 머리는 길고 이렇게 글풀이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퀴가 있는데 살이 여덟 개 달린 바퀴가 있습니다. 세상의 굴레의 수로바퀴가 이제 38의 역사에서 펼쳐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38의 역사가 38선, 자도아리람 공산 역사에서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 고기가 두 마리가 물고기가 배를 위로 하고 이렇게 두 마리가 떠 있습니다. 이것은 물고기는 이 쌍호공 시대, 이 천간으로 바새찍의 쌍호공 시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가 배를 위로 하고 죽어서 물에 떴는데 이것은 쌍호공 시대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병공 시대입니다. 그래서 쌍호공 시대의 사상, 종교, 윤리, 풍수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쌍호공 시대에 알고 있는 모든 지식도는 모두 다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이 사람은 활을 들고 있는데 이 활이, 이 궁이 모든 예언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활이 의미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활이 의미하는 뜻이, 큰 뜻이 있는데 이 활은 교감유력의 궁궁을 의미가 나오는데 그 궁궁, 화살표가 두 개 겹쳐지면 이제 이 다엣의 별 모양이 되는데 그래서 이 삼각형 화살표를 뜻하기 위해서 이게 궁을 그린 것입니다. 이 삼각형 화살표가 겹쳐진 것이 우주 삼라만성의 근본의 진리 우주의 무한성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활이, 궁이 극히 중요한 역할로다가 여러 모든 예언서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노스타다무스의 그림 예언인데 여기 손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쪽도 손이 세 개가 있죠. 손이 세 개가 있으면 삼손이 되는 겁니다. 삼손은 옛날에 삼손이 있었는데 그 삼손이 머리를 자르고 나서 심을 잃었다고 했죠. 삼손은 장사입니다. 천하장사 아주 심이 센 사람을 일컫는 그 삼손이 있었는데 머리를 자르고 나서 그 심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삼손 그 천하에 심이 센 삼손의 역할을 하는 두 삼손, 하늘의 사람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삼손이 이렇게 이르러 있는데 모든 종교 경전에서는 두 분이 오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증인이 온다고 되어 있고 또 불교에서는 쌍미력이 출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산상제, 증산상제님 종파에서는 서신사명과 수부사명을 긁었습니다. 서신사명은 서쪽에서 오는 신을 얘기를 하는 거고 수부사명은 여자 광대머리를 하고 오는 신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이르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루타다모스의 그림 예언을 봐도 여기도 수레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세상의 수레바퀴를 운영을 하는 것이 현재 이제까지는 사자가, 폭력의 사자가 개의 임금을 앞세워 세상을 다스렸는데 이제는 이 수레바퀴에서 내려가고 폭력의 사자와 개의 임금은 수레바퀴에서 내려가고 용이 올라 세상의 수레바퀴를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용은 닭과 여기 공작이 있는데 닭은 서신 라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낳은 서신 라일은 그 프랑스가 국조가 닭입니다. 그래서 닭을 여기다 그려 놓은 것이고 여기 공작이 있는데 공작은 동방에 여자 광대머리를 하고 오는 그분을 뜻하는데 여기 공작새는 머리에 그... 그... 머리에 그... 관을 쓰고 있죠, 공작이. 그래서 여자 광대머리 관을 쓰고 있는 공작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이 굴레의 수레바퀴를 운행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죠. 이 수레바퀴 안을 자세히 보면 제트기도 있고 여기 배도 있습니다. 이것은 새우잡이 배도 있습니다. 여기는 새도 있고 이 궁궁을룰에서 새는 새울자를 쓰는데 새울자도 들어가고 새우잡이 배는 이제 이때에 이 두 분의 역사가 펼칠 그를 전당일 마련이 되는데 그것이 38선 4도의 아리랑 동산을 읽히는 것입니다. 그 생긴 모양이 배처럼 생겼고 새우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방주 또 용화세계라고 읽었기도 합니다. 평화의 열쇠를 쥔 이제 그 보배의 구슬을 굴어모으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펼치는 데 있어 이 보배의 구슬이 이르러야지 마니 이 구원의 역사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배의 구슬을 그려모으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오시우를 한 분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여기는 삼조고가 있는데 삼조고 임금이 다시 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짐승의 몸을 하고 머리는 사람의 몸을 하고 있는데 거짓 교주 분별법이 있습니다. 이 거짓 교주 분별법은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력을 교사하는 자는 양의 스타를 싼 늑대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의 절대적 비폭력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은 절대적 비폭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다 거짓된 종교의 교주입니다. 그래서 칼의 깃발 높이 든 곳에서 달아나야 합니다. 그곳의 말을 듣지 말고 복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교주가 폭력을 교사한다면 그는 신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그 짐승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평화를 외치고 비폭력을 외치는 주창하는 평화의 사도들을 폭력으로 해치는 생위는 권력자들의 만행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폭력의 명령에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이 폭력의 자들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잘못된 폭력을 휘두르는 권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폭력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도 똑같이 그 죄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어떤 이웃이든지 폭력의 명령에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노스타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은 이 얼굴은 사람 얼굴을 하고 있고 이 광대가 쓰는 꽃갈 머리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귀는 크게 귀가 나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마치 뱀처럼 이렇게 생겨서 뱀꼬이 용의 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의 날개를 달고 이 귀가 큰 것은 예수 야자 예수 야자를 보면 귀 이자에 다가 크다는 큰 언덕이라는 언덕 구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귀가 크다 예수 는 귀가 크다 큰 형태로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글자를 쓴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귀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그림이 귀가 큰 게 그린 것은 이 사람이 바로 다시 오는 제 이름 예수 다 하는 뜻입니다. 이 짐승처럼 생겼지만 이것은 바로 이 역사를 맡은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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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주 를 읽어낸 것입니다. 이 구원주는 이 꼬리에 아홉 개의 별이 있는데 하나 두 세 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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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구원 만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불교들을 끈다 하는 뜻입니다. 불교들을 끌고 세 개의 별이 있는데 삼팔의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 목걸이를 하고 이제 이르는 사람이 바로 이 역사를 맡은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도깨비가 있고 도깨비 방망이도 있습니다. 이 역사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듯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불교들을 끈다는 뜻이 여기도 있는데 이건 아까 그 그림 과 같은 사람을 뜻하는 것인데 머리는 작고 몸은 다리가 없이 뱀처럼 꼬여있는데 이 뱀의 뜻은 DNA 염기 서열을 뜻하는 것입니다. DNA를 창조하신 분 설계하신 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소두 무족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모든 종교에서 오슈란 분 불교에서는 미륵불 기독교에서는 재림예수 정도령 자하도인 자하도인 말세성군 진인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 읽히는 분이 오신 것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여기 세 개의 보리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보리의 뜻은 불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 보면 안억 따라 산막 산보리가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산보리 세 개의 보리는 바로 불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불교들을 끈대는 뜻이 여기도 있고 바로 여기도 불교들을 끈대는 만자가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들을 끌고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친 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로 얘기하면 재림예수고 불교로 얘기하면 미륵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 읽히는 분이 같은 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혁암 남사국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서인데 여기에도 소두무족이 나오는데 소두무족은 바로 이 그림에서 나오는 이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작고 다리는 없다. 이 사람이 바로 구원주이며 모든 사람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 구원주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두무족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루스타다무스 의 그림을 보면 여기 열십자를 그려놓고 이 양쪽으로 향한 화살을 그렸습니다. 나무 목자를 썼는데 이 목자는 그러니까 제이딘 예수는 이렇게 좌우로 가르치는 도형을 가지고 온다 하는 뜻입니다. 좌우로 가르치는 도형은 바로 이 육각 도형의 그 별이 되겠어요. 육각별 도형이 되겠습니다. 우주의 무한성을 상징하는 이 육각 도형을 가지고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노스타다무스 의 새로운 십자가 열 십자가 중심에 서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 열쇠 두 개의 열쇠를 받고 지구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를 펼친 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늘을 구름을 타고 나르는 이 사람을 보면 날개 천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고 여기에는 이것은 깃털 펜을 얘기하는 겁니다. 깃털로 된 펜을 얘기하는 겁니다. 글쓴 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예언서나 이런 것들을 쓴 분 하늘의 신 이죠. 하늘의 창주주 께서 모든 글을 지어서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을 풀 수 있게끔 그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게끔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 노스타라다무스 의 그림을 보면 별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하늘의 별이 땅으로 쏟아져 내려오는데 이 하늘의 운행을 맡고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박달나무 박달나무로 휘두르고 있는데 세상의 임금들을 지금 박달나무로 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 이 단군을 보면 박달나무 단자가 됩니다. 임금군 박달나무 임금 이 박달나무 단자를 파세드에서 보면 위 임금 위 믿음의 묵자 돌아왔다. 마침 초선에 박달나무 임금으로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임금들을 벌하기 위해서 박달나무 임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 노스타르다무스의 그림 영어를 보면 여기도 수레바퀴 가 나오는데 38 세 개의 달이 있습니다. 38 달래 십승 이 달 목걸이를 하고 이제 이 역사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새우가 있고 새우는 자하두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주색 자자의 새우 화자 자주색 색깔의 새우 화자를 썼습니다. 새우 닮은 바로 이 아리랑 동산을 거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 부지가 바로 마치 새우 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노스타라다무스의 그림재원을 풀어드립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 입니다.